인우야! 형! 인우야! 여기 택시! 택시 이쪽으로! 어, 기사님 잠시만요. 저희 또 이동할 수도 있어요. 형! 형! 왜 빨간색이라고 거짓말 쳤어? 우리 바로 갈 수 있는데 맞네. 노란색이잖아. 맞잖아, 봤어. 나 봤다니까. 맞잖아, 형. 너 나와봐. 너 나와봐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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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, 택시! 택시, 택시! 택시, 택시! 택시, 택시. 나와! 뭐야! 택시, 택시, 택시. 뭐야! 색깔! 색깔! 우와! 선생님, 여기 거북선 가깝죠. 로타리, 그걸로 좀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거북선. 거북선 있는 동네로. 와, 택시! 인우야, 미안하다. 택시 안 와, 여기 잘. 오늘 시작이 불길하다. 아... 색깔이 상관없네. 그래, 세윤 형이랑 나랑 종민이 형이네. 색깔이 상관없네. 종민이 형, 형이랑 나야! wald1, 도 Wijian의 한 팀이 형 게다가 나야, 나야! 나야, 나야, 나야! 그거야, 나야. 누구야? 그거야, 난 너. 왜 그래, 난 너. 브라이데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